네, 돌고 도는 육식갑자 세 번째, 병인일주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. 병인일주로 태어나신 분들은 대단히 밝고 긍정적이고 아주 신이 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.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. 너무 흥이 많아가지고.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병화라는 존재 자체가 태양인데, 화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. 오행 중에 유일하게 혼자 존재하기 어려운 성향이 한데, 병인일주는 이미 밑에 자신의 재료가 되는 목을, 간목이 들어있는 큰 나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신감? 이런 것도 대단하고, 그리고 그게 인수이기 때문에 뭐든지 배워서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주목받고 태양의 존재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에요. 긍정적이고 흥 많고 뭔가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벌리고 이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제 교육이나 문화, 예능 이런 데 많아요. 드러나는 사람들. 특히 연예계도 많죠. 특히 이는 또 역마의 기운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활동력도 갖고 있고 그런 대단히 좋은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. 뭐냐면 주변이 이제 구성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병인일주는 이 병화라고 하는 태양이 다른 주에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태양은 두 개가 있으면 서로 경쟁하게 되어 있고 그게 자기 자신의 그 인목이라고 하는 재료를 깔아먹어요. 그래서 그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가 생각보다 또 좀 중요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목화 통명하기 때문에 밑에도 목이고 위에가 화라서 머리는 좋고 이렇게 한 건 좋은데 너무 목이나 화가 과다하면 자기 흥을 본인이 주체하지 못해요.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말 연예인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원래는 공부를 좀 하고 뭔가 학문적 지식을 쌓고 자신의 레벨을 높여서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결국은 이제 그런 도화의 기운이 가거든요. 도화가 없더래서.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 좀 힘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병인 자체가 그 홍염이라는 기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되게 이제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요. 그런데 이제 이게 잘 풀려야 되는데 잘못 풀리면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. 그래서 뭐 그 약간 다크사이드 쪽으로 가시면 이제 저기 술집, 비싼 술집이 많아요. 이런 분들 많아요. 그런데 왜 이런 분이 여기서 일을 할까?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대부분 병인 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게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게 좀 안 받쳐주고 여건이나 이런 게 또 안 받쳐주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효신이라는 기운도 있는데 효신이 뭐냐면 부모하고 부모 보기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. 특히나 이제 이런 병화의 기운, 태양의 기운 그 다음에 인목 안에 있는 감목의 기운은 스스로 자수성화해야 되는 환경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가 뭘 물려주거나 또는 부모님이 그 사람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이제 그걸 어쨌거나 극복하고 스스로 이겨내고 일어서면 큰 나무에 꽃이 확 피는 것처럼 인정받고 훨씬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나 그 우여곡절이 많은 거죠.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태어날 때부터 장착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런 저도 하니까 화기운인 사람들이 목이 약한 경우는 기본적이니 긍정적인 게 너무 힘들면 아무리 사람이 살다고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장착하고 있어도 미친 사람이 아니고 맨날 긍정적일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가 있어요. 그런데 다른 이제 좀 이렇게 형체가 있는 뭐 목이나 금, 토, 수두 뭐 어쨌거나 형체가 있습니까?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시간을 좀 보내서 그걸 극복하는 것도 가능한데 화기운의 이렇게 병인일주에 이렇게 극강의 긍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한 번 우울이나 이런 쪽에 빠지면 못 태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가 가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. 그래서 주변에 혹시나 이제 병인일주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워낙 많으니까 아니면 이거 보시는 분도 내 이제 만세력을 보고 나서 내가 병인일주다 그러면 내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갑자기 침을 하고 막 우울하고 이러면 어디 아픈 거예요. 아니면 어떤 환경이 지금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그걸 억지로 내가 긍정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는 게 아니라 쉬어야 돼요. 네, 그냥 자야 됩니다. 근데 화는 그게 쉽지 않아요. 가만히 있으면 뭔가 아픈 것 같고 병난 것 같고 싶게 너무 싫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땐 자야 됩니다. 자든지 뭐 제일 좋은 건 찜질방 같은 데 가서 땀 쫙 빼고 계속 자는 거예요. 딩굴딩굴 딩굴딩굴 그러면 금방 회복됩니다. 근데 그걸 못해요. 내 긍정의 마인드로 나는 이 시련을 내가 극복할 거야. 난 이걸 극복할 거야. 이러면서 펑펑 오면서 해요. 그러면서 극복이 안 돼요. 그래서 내가 병인이 주거나 또는 주변에 병인이 주친 한 분이 있으시면 그분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. 어쩔 수 없이. 그러면 그건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나랑 찜질방이나 가자 그래서 찜질방에서 땀 빼시면 됩니다. 그러면 그 긍정의 마인드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. 불씨가 밑에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시면서 하시면 좋고 기본적으로 병인일주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병화만 더 많지 않은 걸로 해서 사주가 구성이 되면 크게 살아가시는데 다른 거에 지장은 많지 않은 사주라. 원래 예전에 고전에서도 병인일주 그렇게 나쁜 사주는 많지 않습니다. 이게 이제 항상 저는 얘기를 드리지만 사주가 꼭 좋다 나쁘다 이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. 이게 어떻게 쓰느냐가 다른 건데. 그런데 이제 고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어쨌거나 살기에 편하고 삶이... 어쨌건 우리는 행복하게 살려고 이걸 보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거가 좀 더 쉽게 되는 사주들을 좋게 봐요. 그런 사주 중에... 그런 일주 중에 하나가 또 병인일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긍정의 마인드를 잃지 않는 병인일주가 돼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상관없이 큰 나무에 꽃이 확 피는. 이제 곧 봄이 오는데 벚꽃이 이제 피잖아요. 벚꽃은 잎이 피기 전에 꽃이 먼저 핍니다. 그 꽃이 확 만개한 벚꽃이 바로 병인일주의 물상으로 봤을 때 제일 유사한 거라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어 있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. 하지만 금방 집니다. 끈기가 그래서 필요해서 밑에 인수가 있는 거고 그게 공부의 힘이고 끈기의 힘인 거에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잘 활용하셔서 특히나 내년이 또 이제 갑진연이잖아요. 갑진연은 진토라는 넓은 땅에 간목이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병인일주들이 활약하기에는 대단히 좋은 환경이 많이 구성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내년에 사회적인 활동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다들 즐겁고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니까 추운 겨울 잘 나시고 살짝 꽃이 비는 병인일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